네, 일주일째 이어진 폭염이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조형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지연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광주 평균 최고기온은 30도로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땡볕이 그대로 쏟아지면서 한낮의 아스팔트 온도 또한 40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염은 저희 기상청 중기예보에서 보듯이 최소 28일까지는 이어지겠고요. 계절적으로 본다면 8월 중순까지는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주와 한평, 담양 등 축산 농가에선 닭과 오리, 돼지 등 7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한여름 폭염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가량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NB 뉴스 조형주입니다.